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어디야 배고프지 야옹아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으 으 으 겉봉김치 겉봉김치 괴기를 넣고 괴기 겉봉김치 새우젓 하나 넣어주고 가래기 간 바지 안녕하세요 밥주요 오늘 비오는 날 또 검봉국밥이 광고가 또 들어왔구만 이렇게 국밥 허창해요 국밥하고 여기 검봉김치 겨란후라이 부추 부추 버무린 놈 초장 대접밥 잘 먹겠습니다잉 잘 지나보시라 이 말이요 괴기는 이렇게 초장 찍어 먹어야 해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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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너무 맛있다. 음~~ 너무 맛있어 와아 고기가 거창하네요 강의 숙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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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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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